스쿼트하고 무릎 접어들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와 발끝을 넓게 열고 한 다리씩 구부리며 사이드 스쿼트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 두 손 모았다가 손 뒤로 밀며 올라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런지하며 돌아올게요. 런지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런지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센 advocacyIm Holly 금회장님은 매일한 느낌으로 여러분께 dyeing 도착해서 maintain 베imated 하나 다수에 DuckDisposing ים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 팔꿈치로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줄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줄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줄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줄게요. 스케이트 따듯이 한 다리 뒤로 보내며 손으로 발끈 터치할게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손으로 발끈 터치할게요. 다리를 재개차듯이 되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와이드 스커트 두 번 바운스 할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깊게 바운스 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까지 자궁도 뜨며 따라해주세요. ато谷 허벅지까지 잊을 abre- ACC문자료랑 dank근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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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ca 수구ämän BETTER 손 뒤로 밀며 다리 힘 있게 엉덩이 찾은 무릎을 뒤로 접어주세요. 하이플랭크 자세 호흡 내쉬며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을 뒤로 접어주세요. 손 머리 뒤에 두고 상체 올라왔다가 다리 사선으로 뻗어볼게요. 발끝을 열어 다이아몬드 만들고 따라해주세요. 발끝을 열어야 합니다. 발끝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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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끝을 세워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 가볍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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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옆구리 자극을 느끼며 엉덩이 들어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아랫다리 무릎을 접어 바닥에 대고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를 내렸다가 올라와주세요. 팔도 함께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하고 한 손씩 어깨 탭해볼게요. 복부 등쪽으로 보내며 긴장 유지하고 동작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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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살짝 구부러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 따라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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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씩 탭하며 두 손 모아볼게요 두 손 활짝 열었다가 모을 때 호흡 내쉬어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바운스 두 번 하고 다리 사선 앞으로 탭해볼게요 저 번갈아가나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업 앞으로 이동 다시 스쿼트 업 뒤로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구부려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계속 유지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